아 아 도준태가 정말 도준태가 새 갤러리 관장 내장한 사람이 지금 회장실 와 있다는 거야 지금 회장실로 오라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색 갤러리 관자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 세 갤러리 관장이라니 알았어요 지금 바로 올라가죠 아 뭐야 준태가 벌써 세 갤러리 관장을 갖다 정했다는 거야 아 이렇게 빨리 아 도대체 누굴 가보면 알겠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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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도 소식 듣고 온건가 세 갤러리 관장 얘기 4 포하니 당신이 접촉했던 사람이 내 종전 아닌가 봐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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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와서 들어앉지 네가 여긴 왜 너? 아무래도 먼저 소개를 털어야겠다 백강 갤러리 새 관장을 맡아줄 한정임 씨 소개하지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감사합니다.